아빠네 집안으로는 나는 분명히 어떤 학자가 나오던 공부줄이 조금 길어야 되는 분들 뭔가 내가 나랏농을 먹던 이래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집안이다 소리가 나오면서 아빠한테는 무언가 서류 같은 것도 보이고 무슨 문서 같은 것들 그리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주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조금 이제 계산 이치에 조금 바르시네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우리 아버지 이빨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 정도는 지역 대학교 설립하고 하는 데다가 기부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그 학자 개념으로 있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랏농을 먹는 그런 집안은 분명히 맞다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되는 집안 또한 맞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건 그거인 거고 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인하이 드셨으면 원래는 고지식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맞어 고지식도 솔직히 해 하대 근데 굉장히 내가 무언가 관리적으로 내 관리를 했을 때 그게 뭐 사람 관리가 됐던 돈 관리가 됐던 그래도 차분히 좀 해오신 분이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를 아빠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내가 아빠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 나이가 요즘 도시인데 본인이 너가 이러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아무리 할머니가 와서 얘기를 한다 한데 소리질 일이 아니면 그러면은 야너 잘 안 하거든 자 아빠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열심히 이제 그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나이 먹든 안 먹든을 떠나서 그러고 이제 소개받아서 또 이렇게 오게 됐고 이런 개념이에요 아빠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퇴직하고 엔지니어로서 퇴직하고 그러고서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써놓은 게 땅 이런 걸 써놨거든요 아까 처음에 문서가 많이 보이고 주판도 보이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서류가 보이고 뭔가 땅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아빠 나이가 60 하나세요 땅으로 무언가 득을 볼 게 그 기회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금전의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회가 약간의 부를 더 잃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남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뭔가 땅 문서 같아 그래서 아빠 땅 있어? 혹시 아니면은 뭐 땅 문서 들어올 게 있어? 근데 기회가 지금 남은 게 어? 땅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글쎄 사는 대로 그냥 사세요 지금 와서 이 나이 드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는 솔직히 없는 거고 그냥 건강하면 되는 거고 내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한 게 또 뭐 남겨주고 그러면 더 좋은 건데 지금 어떤 금전적인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땅으로 무언가 이거 재미 좀 보게 생긴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라고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전혀 전혀 그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앞으로 들어올 금전 운 중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갈 적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 땅 때문에 한 번은 재미를 무언가 보겠구나 이게 뭐 싼 땅을 사놔가지고 그게 10년 후에 갑자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업을 하신다면은 뭐 좋은 땅도 아시고 하실 거 아니야 그런 뭐 싸게 나온 땅도 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서류적으로 무언가 땅 쪽으로 또 토지,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야 그런 쪽으로 뭔가 불을 한 번 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어? 지금은 모르시겠지? 네, 그러니까요 전혀 적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아빠가 절대 말년복이 안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말년복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거든 근데 어디가 막 기지게 크게 아플 거예요 그냥 늙어서 생기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지 내가 막 치매가 걸려서 큰일 날 거야 이것도 아니고 건강도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 자, 가장 포인트로 집을 수 있는 거는 어? 나 땅 때문에 건물을 한 채 올렸어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 땅에, 토지에, 문서 하나 때문에 야, 기가 막히겠는데? 그게 아빠의 마지막 남은 말년복이겠는데?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나이대를 들이잖아는 어? 그런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럼 나이대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빠르게는 63이야 조금 느리게는 65이야 그러니까 내 나이, 아빠 나이 63, 그 다음에 65에 들어오는 땅 또는 토지 문서를 잘 살펴보셔라 소리가 나와요 건물하고는 또 땅하고 틀린 거예요? 어, 나는 지금 그냥 토지로 보여요 땅 근데 그걸로 인해서 건물을 하나 올릴 수도 있다고 했거든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뭐 땅이 지어져 있는 아니,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어요 그 잡을 문서에서 뭔가 화려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땅, 토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어, 그거 때문에 우와, 이게 금사라기가 돼갖고선 나한테 말년복까지 좋게 해줄 수 있구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우리 할머니 기준에서 정말 제일 좋은 복은 청년의 복도 아니오, 청년의 복도 아니오 말년복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아, 다행이다 되게 이제 눈 감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조금 슬프긴 하지만 내가 눈 감을 때 그래도 아, 나 좀 잘 살았다 남긴 것도 또 있다 이 소리가 분명히 나온다고 하거든 그래서 말년복을 생각하면은 가장 우리 할머니 기준에서 어, 좋아야 되는 복은 말년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말년복이 있으시겠구나 그 땅이 나한테 이득을 줘서 내 나이 압수자가 변했을 경우 이제 7자로 변했을 경우에는 아, 편하다 내가 무슨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상황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와요? 어, 그러면 좋죠 어, 거기까지 와요 근데 이게 뭐 조상이 주는 복들도 또한 껴있어요 인생에 근데 이게 조상 쪽에서 주는 복보다는 그냥 아빠의 복이에요 아빠의 타고난 사주의 복 아빠의 말년복 그렇지, 아빠의 말년복 그리고 분명히 무언가 땅이든 토지든 나는 보는 일이 있으시다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젊어서부터 여지까지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누구한테 복 받은 것도 없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나도 이제 복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 되셨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제가 어디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가더라도 길 이런 거 진짜 잘 찾아요 그냥 주소만 알고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찾아갈 정도로 그 길눈이 밝아요 옛날 같으면은 네비가 없었는데도 주소만 보고 그냥 가면 가거든요 도로를 가다가 옆으로 꺾어져야 될지 안 꺾어져야 될지 이것도 내 촉으로 내 감각으로 가면 그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그런 측면이 촉이 있다 그런 개념은 막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게 학문줄을 끼고 있어야 되는 집안은 꼭 박사, 학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내가 지금 아빠처럼 뭐 나중에 땅으로서 득을 볼 테지만 토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촉이 있어요 공부를 길게 해서 그 사주대로 못 갔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건 발의를 하게 된다고 보거든 근데 그게 나는 좀 부동산 쪽이나 토지 쪽이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길 눈도 밝고 무언가 보는 눈이 있고 이것들이 아빠한테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아 돈을 쥐게 되는 사주인 게 맞구나 이게 바로 아빠의 말년복이구나 그 사이즈가 어떤 어느 정도 됩니까요 70대 되면은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응 근데 그게 정말 무슨 기업가처럼 그런 돈을 가져다 줘요 정도는 아니어도 그 땅을 잘 사갖고 어떻게 그것도 쓰임새를 어떻게 내가 내놓냐 거기다가 건물을 짓냐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땅 때문에 나는 내 나이 앞서자가 변하면은 조금 빠르게는 60대 후반이 되면은 어 일을 안 해도 뭐 내 아들이 뭐를 하고 싶대 예를 들어 내 딸이 뭐를 하고 싶대 했을 때 내 자식들이 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돈도 내어줄 정도 이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7자에 가면은 특별히 크게 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건강관리 하시면서 꽃놀이를 다니시던 바다에 놀러 가시던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바로 아빠의 말년복이다 아빠 사주의 들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음 자 잘 생각하려보세요 초년 뭐 중년 말년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쭉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게 인생이거든 근데 아빠는 나는 참 이게 점을 보면서 부러운 게 말년복이 좋아야 돼 사람은 말년에 말로가 되게 쓸쓸한 사람들 있잖아 곱긴 늙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우세요 지금도 품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면 다행히도 아 부까지 질 수가 있겠구나 그게 아빠의 말년복이겠구나 축하드려요 고맙고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